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네 시작부터 엄청 소리가 유란하게 나는 바로 추억의 추억의 동전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와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도 많이 달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막 토론을 하면서 이게 뭐 방법이 있다 아 원래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재미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또 오늘 재미로 동전을 요만큼 준비했습니다 네 곤이 그 코코모 그 저금똥 털어서 저금똥 털어서 아마 이게 많아서 조금 넘으면 한 12,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로 저희가 돈을 버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냥 재미로만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번에 이걸 추석 추석 이걸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세 개를 한꺼번에 누르지 않고 그렇죠 하나씩 눌러보도록 하구요 저번에 세 개를 한꺼번에 눌렀다가 겁나 따여가지고 아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50개 가자요 아 30.. 50개 오 이리와 저거 이리와 도전? 더 들어야 돼? 아 그냥 놔 빨리 놔 도연아 한 개 두 개 나이스 200원 아싸 좋아요 아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얼마씩만 오늘 아 찐울린가 주네 빠 아 아 쉽지 않은데요? 지 알았지 다임이 좀 얼마 정도 꺼내고 해놔야겠다 어 손에 좀 넣고 해 그렇지 그 맛이 이제 들어가 좋아 좋아 동전 많아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치워놓고 여덟 개 어 알았어 알았어 여덟 개 해 화이팅 빠 나 두 개 한 번만 입어봐야 돼? 어 어 두 개 안되네 어 이겼다 어 이겼다 도전 아 어 이겼다 스톱 과연 왜 이렇게 세 개다 세 개 300원 자 다시 늘었어요 하하하하 간다 하위바위보 어 이겼다 또 잘한다 어 아 아 아 아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 아 이거 3승까지 가야되는데 말이죠 오 아 아 심리전 아 빠른 동체실력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아 꽝 졌다 가위바위보 지 오 이겼다 도전 도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이거 30개 50개까지 50개 50개 도전해줘야 되는데 나이스 오 잘한다 아 그렇지 그렇지 도전 어 200원인가요? 2개 자 다시 돈 불리고 돈 불리기 잘하는데 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한 번 더 오 아 아 마지막이 힘드네 마지막 마지막 라이너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 아 약간 공략을 잘 생각해봐야겠어요 공략을 잘 생각해보세요 공략은 없다 다 다 나이스 오 나이스 한 번 더 아 아 아 200원 800원으로 800원을 오래하네 오 오 과연 아 아 100원이야 다시 2개 해야 되는데 2개 야 원래 이러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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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한다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5개 아 오 오 2개에서 6개가 되는 마술 잘하는데 대현이 나 끊임없이 하기 했는데 재밌다 재밌다 잘한다 오랜만에 이겼다 도전 도전 아 아 아깝네요 다음에 도전하세요 목소리가 나오면 아 아 아 졌다 파이팅 아 오 또 2개 또다시 200원 남았어요 또 3승 갈 수는 있을까 한 번쯤은 가지않을까 그래도 아 아 자 이제 권익차례가 다가오나봐 고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비켰어 아 아 아깝네요 고맙죠 운이 갑니다 어 처음부터 되게 좋다 비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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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를 가지고 놀 줄 아는 기계구만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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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이게 순수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로보다 더 못 뽑는 것 같아 우리 오케이 오 갔어 갔어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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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남았어? 100원 아 나는 왜 아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얼마 남았어 300원 우리 다 갔네 아 무 오케이 도전 찌 아 여기서 한번 먹기 먹었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못 먹어도 고 오 이거 한번 어? 다시 다시 다시다 아 재도전 아 방금 재도전 걸려가지고 찌 찌 도전 찌 남자는 무 남자는 무 남자는 무 남자는 무 오 아 300원 좋아요 남자는 무 남자는 찌 아 다시 한번 나갑니다 아 찌기까지 하면 안되네 천천히 천천히 알겠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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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보다 더 빨리 끝나던 기분 탓인가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기 많습니다 아니 저희 많아요 그럴 줄 알고 많이 들고 왔지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갔어 도전 가위바위보 오 갔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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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안돼 안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말하면 사원이가 잘하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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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간다 가위바위보 오 갔다갔다갔다 한 번 먹자 오 아 300원 300원 아 300원만 내네 가위바위보 오 찼어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처음으로 갔어 오빠 드디어 한 번 왔습니다 자 7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제 락 흘렀다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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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갔다 오빠 이거 묵내는 타이밍이 잘 봐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안되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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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잘하자 잘해 가위바위보 정... 가위바위보 타이밍이가 내가 되는 거지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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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이 어떻게 된다니 팔 믿고 오빠 아 도저히 나왔네 오십오테리 왜 나와 내가 우리가 너와왔나봐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다시 타임을 놓쳤어요 지금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아 처음에 이겨야 되는데 이게 가위바위보! 간다 간다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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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! 세 개! 좀 오래 하죠 이번에 그래도 다시 300원 가위바위보! 이번엔 좀 오래 하네요 가위바위보! 피했다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간다! 가위바위보! 뭐야? 일곱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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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아 거리 잘 맞나? 가위바위보! 아 아니다 다섯 개 되겠어 자 합시다 다시 계속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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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세 개! 좋아요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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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이렇게야? 야 오빠 언제 잘한다 오빠 이거 뭐 돈 매기 쉽네 가위바위보! 아니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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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목으로만 공격하고 있어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이거 딴거 흐름을 잘 타야되네 가위바위보! 그냥 우는 것 같아 거의 가위바위보! 고니가 목으로 그래서 지금 3차까지 많이 갔거든요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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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! 너무 아깝네 가위바위보! 이제 얼마 안 남았어? 400원 남았다 400원?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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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 한 번! 열 개! 두 개! 아이라이 두 개 나왔어요 여러분 갑니다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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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안되네 보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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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그만 넣어! 두 개! 뭐 쉽네요 돈이 안 주네? 어? 뭐야? 아 안되네 오빠 지금 5분? 현재 5분 38축째 하고 있어 이 정도는 해줘야죠 다운다잉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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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! 아아악!! 가위바위보! 아아아악! 골이 드디어 끝났다! 아까워 그래도 재밌었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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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한턴 느리게 목 내리는 거야 가위바위보 찌! 감승! 찌! 제발! 아! 찌! 10개다! 10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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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대박! 드디어 10개 타니까요! 12,000원에 2화칸 더 벌었어요! 나이스! 그래도 오늘 3승 고니가 7 2번 걸리고 몇 번 많이 걸렸어? 7은? 제가 10 한번 걸리고 50은 안 걸린다 50 걸리기가 힘드네요 생각보다 50 걸려서 완전 부자돼서 가야 되는데 아쉽다 추억의 동전뽑기 여러분들 오늘은 좀 더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삼성도 가보고 저번에 못 가봤잖아 저번에 못 가봤지 이번엔 삼성도 가보고 아주 저희가 제대로 마음먹고 한번 도전해봤는데 이런 재밌는 뽑기 옛날 추억을 불러오는 소소한 뽑기들 이런 뽑기들 있다는 거 저희는 빈탈 처리가 되었어요 두두둔 이렇게 되시니까 여러분들 도박은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환영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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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